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 진짜 싫어 principal 그리고 올해 Boris의 50화 이땐에 추 встрет더라구요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김 Cry fractcond 1. 아 진짜 싫어. 진짜! 이번에는 그러면 70주년 진짜 어떻게 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아주 재미있게 해 주세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진짜 재미있게 해가지고. 정연 씨는 지효 씨가 뭐 했으면 좋겠을까? 아 맞아 맞아. 저는 지효가 왕눈이 개구리 했습니다. 왕눈이 개구리. 아 진짜 싫어. 1. 2. 2. 2. 2. 3. 3. 1. 1. 1. 2. 3. 2. 3. 2. 3. 3. 아 진짜 싫어. 3. 3. 4. 4. 5. 5. 5. 혹시 내년에도 치치치 이거 해요. 5. 5. 5. 5. 5. 5. 5. 아 진짜 싫어. 5. 5. 5. 5. 6. 5. 9. 10. 9. 10. 10. 10. 아프고 지치게 하는 것들 그냥 아아에게로 가져와 내게 맡겨봐요 One in a million 믿어봐요 그댄 특별한가 One in a million 세상에 단단 살아 본인걸 그댄 만날 믿음 그대로도 완벽한가요 One in a million 믿어요 그댄 특별한가요 아무 소용없죠 화내고 기분을 망치는 일 생각한대로 불리지 않을 땐 잠시 take a deep breath 그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소리로 맞춰봐 세상 단단 살아 본인 목소리로 One in a million 믿어봐요 그댄 특별한가 One in a million 세상에 단단 살아 본인걸 그댄 만날 믿음 그대로도 완벽한가요 One in a million 믿어요 그댄 특별한가 A million 믿음 진짜 싫어 Tungg oland bin 사 кв 아멘